이따 부러워 와 미쳤다 이거 방금은 방금은 좀 그래 미안 좋아요와 구독 아 아 아 아 3창 너무 없잖아 항상 킬 얘기하면 10킬 하시더만 내가 지켜줄라 그러지 나 미션할 때 좀 적당히 하는 거 몰라 이때까지 티 안났어 나는 미션할 때 막 키다 줘도 20킬씩 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적당히 조절하는 편이야 이번 판도 이 집이 애니한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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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암맨더 깜짝이야 아 너 그거 먹을래 내꺼야 끝났다 젖었네 쟤 맞는다 내가 보급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없을까 안 갈래 하하 갈래 아니 연막이 연막이 안고치는 지역이죠 아싸 보급이다 아 백퀵이다 허 맛있어 기분좋아 앳더 다 돈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여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 뜨거 아 아깝다 아깝다 오예 200개 총 빼고 달려 2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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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파밍할 때 200개 파밍 파밍해 이거랑 먹어? 뭐 있었는데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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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씨 또래에서 올라가랬는데 목표물 변경 저기 있다 찾았다 나이스 범인 발견 집에 한 명 더 있지 않아? 얘가 집인가? 몰라 안 갈래 저기 있다 아직 킬로가 안 떴거든 저기도 똥오줌 대결하고 있다 똥오줌 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 있지? 가래가 간다 에타브로 스텝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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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 증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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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 아 나이스 아아 내가 내 땅으로 잡아야겠네 14명? 5명 내가 더 잡을거야 사람 망했다 베리니? 거기냐? 여기 있다 방금 똥처럼 쐈다 베리니? 내 땅으로 와 미쳤다 이거 방금은 방금은 좀 그래 치킨이고 3명 3명 이재이 그런거 없이 내가 두명 다 잡을 생각인데 보인다 와 미쳤다 수류탄 올라가 그래서 3명 어딨는데 밑에 돌인가 연막인가 아래 돌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긴 하나 둘 여기 공격 위치 간격 왕 전 여기다? 여기다? 방금 뛰었나? 아니 소류탄 뭐야 너 또 봤어? 지킨시 길당인데 쪼피다 선생님 봤구나 쪼피다 선생님 지킨시 아니에요? 속상해 속상해 그냥 뛰어갈걸 내가 내려갈걸 쪼피다 선생님 66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